저는 도케메우식입니다. 어제는 CPI가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재점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테슬라부터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11시 반 장이 시작됐을 때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약 2에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340달러 이상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도 잠깐 결국 옵션 세력들이 포지션을 세팅해놓은 대로 340달러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결국은 33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장을 시작하기 전에 2, 3% 정도 오르고 340달러를 순간적으로 뚫고 올라가버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하박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어제 오전 분석에 의해서 밤에서도 확인드린 대로 여전히 옵션 세력들은 여기 340달러의 콜옵션의 위치에 여전히 집중적으로 위치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40달러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340달러 쪽에 있는 이 콜옵션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다시 340달러 언더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 340달러의 콜옵션 수량이 줄어들고 그와 동시에 여기 이쪽인 350달러 쪽의 콜옵션들의 위치가 늘어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340달러 쪽의 콜옵션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계속 상승을 하면서 굳건히 이 벽을 지켜주는 현상을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한번 올라가다가 6% 정도 하락하는 등의 조정을 받다가 다시 어제 2에서 3% 정도 상승하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면 조정은 끝났고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쉬워집니다만 선행적으로 포지션을 잡아나가는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기준으로 보면 2에서 3% 정도의 상승은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트랩에 가까웠고요. 옵션 측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계획한 대로 계속 그냥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결국 340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330에 마감을 하였는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포지션이 잡혀 있느냐입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제 분석을 좋아해 주신 만큼 저도 힘내서 분석을 하게 되며 또 가급적이면 제가 많이 공유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오고 계시는 이 자료는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멤버십 분들께 공유 드린 보고서의 일부로 여전히 340달러의 콜옵션에 위치해 2460여개의 포지션이 잡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옵션 만기일은 11월 15일인데 옵션 만기일 하루를 앞두고 이렇게 340달러의 콜옵션의 수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상승해 있다는 것은 오늘 밤에도 추가로 확인을 제가 해봐야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테슬라가 340달러를 단기간적으로 뚫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념에서 340달러의 콜옵션이 더 늘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첫 번째 줄이 바로 지금 현재 11월 14일 오전 기준으로 테슬라에 잡혀있는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 현황이고요. 여기 두 번째가 바로 어제인 11월 13일 제가 확인했던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이며 여기 세 번째는 오늘과 바로 어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에 따른 수량 차이인데요. 치면은 340달러에 잡혀있는 콜옵션이 어제에 비해서 확실히 이렇게 490어치 상승했음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눈에 띈 부분은 여기 340달러 아래에 잡혀있는 옵션 포지션들의 수량이 높아졌다면 반대로 340달러 이상의 옵션 포지션에서의 수량은 낮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분위기가 상승해 배팅하는 것보다 오히려 옵션 세력들은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여기 아래쪽으로 해증으로써 배팅한 세력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저희 팀에서 개발한 옵션 프로그램으로 제가 분석을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좀 더 가독성 있게 쉽게 드리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 또한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이 상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안그래도 네프콘에서 이렇게 50%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시다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포지션은 오늘 밤에도 약간 바뀌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지션이 하루아침에 뒤바뀔 정도의 새로운 호재는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제가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옵션 세력들의 뷰가 밤에도 변함은 없는지 제가 또 밤에 추가로 보고 보고서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동일하다면은 주가는 340다를 넘기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알고 있는 다음에야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저와 함께 여기 이러한 상승들을 전부 다 먹은 입장에서 당연히 조정은 올 것인데 340달러를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조정은 조금 더 찾아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럼 사실 좀 더 추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지켜볼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340달러를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얼마나 더 하락할 수 있냐입니다. 만약 340 이상으로 가준다면은 그 자체에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저 또한 정확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대행에 대한 기준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본질적으로 오른 이유는 24년 3분기의 실적과 트럼프 당선 호재라는 이유가 있지만 거기서 추가로 더 증폭돼서 오른 이유는 바로 겟마스 퀴즈가 터진 것 때문입니다. 겟마스 퀴즈가 무엇인지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궁금하시다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0.53% 정도 살짝 상승한 정도에서 끊었다라는 것인데 콜옵션에 잡힌 프리미엄은 크게 빠지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62의 상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한때 62에서 69로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더 이상 높은 프리미엄의 비용을 내고 콜옵션을 사기가 어려워지자 이렇게 거래량이 빠지면서 겟마스 퀴즈가 풀리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주가가 여기 이렇게 한때 빠진 것인데 하락한 뒤에 콜옵션 프리미엄은 여전히 62로 사실 높은 프리미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거래량 또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테슬라의 주식을 추매하고자 하는 순간은 겟마스 퀴즈가 해제됨에 따라서 하락 요인이 없었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프리미엄의 수치가 62로 다른 때와 비교를 해봐도 사실 높은 상태이고 이 프리미엄의 수치가 하락하면 주가도 추가로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호재가 터져서 콜옵션 거래량이 올라오고 그에 따라서 다시 겟마스 퀴즈가 붙어버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긴 됩니다만 그거야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즐기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겟마스 퀴즈의 시작과 겟마스 퀴즈 끝 사이까지 제가 예측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노리는 것은 겟마스 퀴즈가 풀렸을 때 그 언젠가이고 그 언젠가가 오면은 수량을 늘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매일 숙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기업을 바라볼 줄 안다면은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면은 주조로서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쁠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전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메커니즘 측면에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요. 그것 외로 밸류에이션은 물론 미래 테슬라가 이렇게 풀셀 드라이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예상치라던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고 있는 매출액 성장률까지도 다방면으로 제가 체크하면서 보고서를 작성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 테슬라 매출액 성장률이 바로 여기 이렇게 3% 정도로 바닥이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주가 또한 한때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테슬라 또한 이제 여기 2025년에 14%의 성장률 2026년에는 22%의 성장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이렇게 20%대의 성장률이 예측되고 있는 만큼 테슬라가 실적만 꾸준히 이러한 컨션대로 보여준다라면은 제 입장에선 테슬라를 모아 나가면 모아 나갔지 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아 나가려면은 최대한 기존의 평당가는 훼손하지 않은 채로 제가 모아 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제가 매일 옵션 세력들과 수급 현황의 포지션을 참고하면서 잡아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매일 멤버십 분들 상으로 작성드리는 보고서에 꾸준히 나와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서포트를 해나가고자 하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할인 쿠폰을 이용해서 한번 차이멍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